자 들어갈게요. 아까 계산 문제 있었죠? 들어가겠습니다. 계산 문제로 가시게 되면은 계산 문제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서 확인 예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양가로 이번에 가시면은 투자 금액의 가중치 비중을 고려해서 분산 투자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종목별 투자 금액의 가중치가 있으면은 개별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에 따라서 아까 곱해서 더한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확인 예제를 한번 볼게요. 당과 같은 조건화해서 부동산, 후투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고 했죠. 아까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더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중이 A의 50%, B의 50%가 되어 있어요. 차셨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이 있으면은 자 만약에 내가 값도리가 100억이 있으면은 여기에 50%, 50%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씩 투자하겠다는 거죠? 50억, 50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50%에 대한 비중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곱해서 더하는 거를 두 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어떻게 된다? 각 확률이 40, 6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40, 60. 그래서 수익률이 20하고 70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불황하고 지금 호황이 있습니다. 호황이 있으면은 일단 지금 40, 60은 40%, 60%라는 거잖아요. 소수점으로 고쳐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A 부동산이 A 부동산이 지금 얼마하고 얼마예요? 20하고 70이 있죠. 차셨습니까? 일단 FM대로 한번 하는 거 보여 드려볼게요. 일단 FM은 아까 얘를 그냥 보니까 0.4로 곱합니까? 0.4로 돼야죠. 0.4에다가 20을 곱하면 되죠? 그럼 8%가 나오죠. 몇 퍼센트가 나온다? 8%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0.6이니까 6, 7이 4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42%가 나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합이 몇 퍼센트다? 50%가 되죠. 그런가요? 그럼 50%를 여기다가 투자한다는 거죠. 수익률이. 수익률이고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이거 B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얼마하고 얼마예요? 10하고 30이라고 돼 있죠? B 부동산이 지금 얼마다? 10하고 30이라고 돼 있나요? 음... 하셨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걸 곱하는 건 아시겠어요? 일단 이거 곱해가지고 그럼 0.4에다가 10을 곱하니까 4%가 되겠죠? 4%가 되고 그 다음에 0.6에다가 30%를 곱하니까 18%가 되잖아요. 그럼 합이 몇 퍼센트죠? 22%가 되죠.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럼 22%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반반씩 쪼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0.5, 0.5잖아요. 이거 반을 쪼개면 얼마예요? 어...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어... 25가 되죠? 25가 되고 이거 반을 쪼개면은 11이 되니까 36%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보다 그냥 보니까 더 빨리 푸는 게 있습니까? 원하십니까? 아까 보세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가르쳐드려도 이걸 0.4로 고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럼 아까 그 금액으로 가서도 똑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어... 좀 해도 되겠어요? 허락 맞고 할게요. 허락 맞고. 어... 왜냐면 이건 이제 FM대로 가는 거고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요거 50대 50인 건 아시겠죠? 그럼 요거 어떻겠습니까? 반반씩 쪼개면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아까 어... 이런 걸 지금 화면은 좀 조금 이제 또 동영상을 찍으니까 좀 반발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가볼게요. 그냥요. 고치지 마라. 그럼 40하고 20 있잖아요. 그럼 이게 800이 되겠죠? 얘기해 봐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 소수점을 고치다가 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60%에 70%니까 이거 곱하면 얼마가 돼요? 4200이 되겠죠. 잘하셔야 되겠고 숫자가 잘 나와야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4200을 하게 되면 이게 5000이 떨어지거든요. 반을 쪼개면 돼요. 오케이? 어...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도 그냥 가는 거죠. 그죠? 어... 얼마로 가는 거야? 40에다가 10을 곱해봐. 어...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어... 클라스 하지 말고 60에서 30을 곱하면 되죠? 그럼 1800이 되겠죠? 1800이 되니까 220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2200이 되니까 이걸 쪼개서 그 숫자가 앞에 가 맞으면 돼요. 2500이 되죠? 2500이 되고 이건 얼마가 돼요? 1100이 되니까 더하기 3600이 되잖아요. 짧으세요. 36. 그럼 4번이 정답이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아까 일단 이렇게 가요. 제가 항상 야매부터 해요? 이론부터 해요? 이론을 해서 했는데 그걸로 가시게 되면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가세요. 아시겠죠? 근데 원리는 아셔야 되는 게 몇 대 몇을 곱하죠? 50 대 50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어차피 3600만 나오면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자기가 푸는 방법이 다 이런 식으로 풀면 36으로 가는 게 빠르잖아요.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관식이어서 그래요.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이니까 이런 게 계산이 맞는 거죠. 주관식이면 큰일 나요. 3600만 하면 안 돼요. 1% 더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약간 좀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강의하는데 맨날 눈물이 나. 그죠? 지금도 교수실에서 막 울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까 감동이 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 그래도 딱 어떻습니까?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막 감동을 해가지고 한 1초 동안 내가 눈물을 흘렸어. 눈물 보여줘요. 안 그래요? 또 뭐 감사드리고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냐면 일단 강의를 들으시는 동영상 분도 일단 풀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빠르잖아요. 안 빨라? 왜냐하면 이거는 안 고쳐도 되는 거야. 그지? 안 고쳐도 그냥 이거 5000 나오고 2000이나 반반씩 쪼개갖고 3600 남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게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회설대로 풀게 되면 0.4로 고치잖아요. 0.4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장 가잖아요. 어머 어머 떨려라. 큰일이야. 그다간 큰일이야. 그죠? 잊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어떻게든 마치면 되거든요. 그죠?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간평을 좀 강의하는데 간평은 이렇게 강의해도 또 좋아해요. 애들이. 그죠? 왜냐면 대학교 애들도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야매를 원합니까? 원하는데 좀 젊은 친구들은 계산이 되는데 좀 나이가 드시면 안 되거든요. 재미난이 맞죠? 그렇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게 주관식이 아니라 무슨 식이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시겠죠? 그죠? 되셨어요? 되셨고 됐습니다. 꼽으니까 좀 괜찮나요? 또 괜찮나요? 뭐 DJ가 가 볼게요. 가 볼게요. 어? 그럼 이제 조심스럽게 33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31로 가보세요. 331로 가시면 자 이제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331페이지 그래서 331페이지 가시면 들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그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개론의 순서가 있어요. 그죠? 전문의 지렛대효과 개론을 하시죠? 그 지렛대효과를 보고 금융위험을 본 다음에 위험이완이 있어요. 수익도 있어요. 그걸 갖고 평균분산결제법을 해서 변이계수가 있으면 포트폴리오까지거든요. 이해하셨죠? 지금 보시게 되면 거기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박스가 있어요. 박스에 별표가 세 개 쳐있죠? 가장 유력합니다. 여기가 여기는 무조건 100%씩 나와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만약에 총투자가 있습니다. 20억이라는 총투자액이 있으면 지렛대효과 아시죠? 그럼 내 돈만 갖고 투자해요. 타인 돈을 빌려요. 타인 빌려죠. 빌려가지고 지분은 지분이 지거죠? 지분투자액이 자기 돈이고 저당은 저분이 누구세요? 은행이시죠? 저당투자액은 은행에 투자한 거예요. 저당투자액 대부액이라고 한다면 자 그럼 우리가 항상 임대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취득해서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임대료 받고 나중에 처분하시죠? 그럼 임대료를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양도차액을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안통된지 양도차액만 얻으신 분들은 투기꾼이야. 그럼 여기서는 투자를 하고 있지? 그럼 그냥이야 운영처분을 다 얻어. 다 얻죠.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얻어요. 자본이득을 자 그럼 어떻습니까? 돈이 들어온고 나간 걸 계산해야 되죠? 이걸 현금수지에 대한 측정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와갖고 임대단위수를 봅니다. 임대단위수를 보고 여기 이제 봐서 스물다섯 칸이 있어요. 스물다섯 칸 스물다섯 칸 있습니다. 스물다섯 칸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채우는데 100원의 임대료가 받아요. 그럼 스물다섯 칸이다. 그럼 2500원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아직은 실제입니까? 예상만 합니까? 가능총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영업현금흐름이라고 나옵니다. 영업현금흐름 현금흐름이라고 하는데 조금 약간 야매를 좀 할게요. 밑에 가시면 거기 박스 있죠? 야매가 올 때가 되는데 지금 이거 순서대로 보통 우리가 공실부터 나와요.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이렇게 그래서 거기 순서로 가는데 나중에 할게 지금 보면 상태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나중에 가공기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가공기는 가공기는 이게 기계를 압축시키는 기계예요. 이거를 유영순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다? 유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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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는데 얘가 탈세를 해서 국세청에서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한테 그냥입니까 부세를 합니까 부세를 하니까 다시 그냥 해요. 다시 얘 영세해져요. 영세해져요. 그래서 많은 효과가 나중에 기출문제 앞줬다가 넣는 게 있거든요. 다음주 기출문제 특강을 할텐데 꼭 기출문제 특강을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좀 안 들어서 내가 삐졌는데 그래서 자 다시 갈게요. 가공기 누가 만들었어요? 유영순이 만들었죠. 유영순이 만들어서 얘가 그냥이야 탈세를 했어.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정부가 얘한테 세금을 부과시키죠. 연구한 거야. 나름대로 부세했죠. 그냥이야 다시 얘는 영세해져요. 영세해져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문제 역사상 이 앞에만 글씨만 나와서 맞추는 거를 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순서대로 안개하시면 그 앞을 채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가 뭐죠? 가공기만 아시면 안 돼요. 가능통소득. 통소득이라는 건 뭐죠? 조라고도 하죠. 글로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총이 맞는데 일본에서는 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공실이 있을 수 있죠. 공실 우리가 공실이 새겨 됐다. 그냥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고 공실 및 불량부채라고 돼 있죠. 불량부채 거기 책에 보세요. 무슨 부채라고 돼 있죠? 대동순담로 돼 있죠. 두 가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불량부채로 나올 수도 있고 불량부채로 나올 수도 있고 주의하실 게 오늘 할 거지만 대체충당금이에요. 대손충당금이에요. 대손충당금은 내가 임대료를 못 받아서 거긴 충당하는 대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이거를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팡이 같은 기타소득이 있죠. 기타소득은 이거는 임대료예요. 임대료 외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온 게 유효죠. 유효총소득이라고 하죠. 소득이라고 합니다. 경비를 안 내야 돼요. 경비를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영업경비가 있죠. 운영경비도 나올 수 있고 영업경비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나올 수 있죠. 이런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빌리게 되면 갚아 나가야 되죠. 무슨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여러 가지 용어로 얘기하죠. 원리금이라고 하죠.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원금과 이자 그래서 원금은 원금은 상환한다고 하죠. 이자는 지급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이 10억은 그냥입니까? 돈을 빌린 금액입니까? 저당 대부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채 서비스액은 따로 보세요. 저당 지불액 비슷하죠. 그죠? 저당 지불액은 돈 빌린 금액의 전체 금액이 아니라 원리금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당 지불액과 부채 서비스액과 원리금액은 그냥 원리금은 다 똑같은 동의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후가 되어 세전이 돼요. 세전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캐시프로로 하고 영업소수세라는 게 있죠. 오늘 영업소수세를 나갈 거예요. 영업소수세 영업소수세가 있고 그 다음이 세후가 세후가 되죠.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기출문제가 아마 있으면은 제가 그걸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지금 요거 가로쳤고 요거 가로쳤고 요거 가로쳤었어요. 그럼 따라서 가공기 유영순 그럼 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유가 나오고 순이 나오죠. 따라서 가유순 이렇게 해서 요거 가로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걸 앞에서 따가가지고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가공기 누가 만들었어요? 부세 하니까 다시 영세해지죠. 제 야매는 마약과 같습니다. 제가 막 튀어나오면 막 튀어나오게 돼요. 내가 가공기 하면 뭐가 튀어나온다? 유영순이 튀어나와요. 부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공기 부세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쫙 앞절을 떠와서 한 번씩 써놓은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죠? 가공기 유영순 부세 용순 아무 생각 없이 마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 유, 순 마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나중에 기출문제를 연결시킬 거고 중요한 것은 이거 총소득이죠? 총소득은 경비를 뺐어요? 아직은 안 뺐어요? 안 뺀 도둑이 총소득입니다. 순소득은 그냥입니까? 경비를 뺐습니까? 뺐고요. 세전은 아직 세금은 안 뺐죠? 빚은 뺀 거죠? 세우는 어떻습니까? 다 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총순전으로 암기를 하시고 빼는 것은 그냥 해요. 경비부터 내요. 경비내고 빚값죠? 빚값고 뭐 내죠? 세금 낸다. 비비세 제가 막 이렇게 비비면 내살이 빠지죠?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럼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 되죠? 10원 빼면은 70원이 돼요.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반드시 크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까? 같을 수도 있죠? 영업경비는 필요 지출이기 때문에 꼭 얘는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돈을 안 빌릴 수도 있죠? 순소득과 세전이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럼 얘가 적자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세전과 세우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웃긴 게 지금 90원에서 10원 빼면 80원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와요. 얘 80원이고 얘가 10원인데 얘는 얼마니? 매록 나와요. 그럼 밑에서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순소득은 뭐와 뭐를 더 하죠? 세전과 구체 서비스도 더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영리한 놈들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고 특히 영업경비가 잘 나와요. 무슨 경비가 잘 나온다? 영업경비 영업경비는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영업경비 포함되는 거는 재산세는 보유가 세니까 포함이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공실은 그냥입니까? 미리 빼줬습니까? 부채 서비스 빼줄 거고 소득세 빼줄 거죠. 이게 세 가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고 이해를 하셔야죠. 그럼 우리가 공실 및 불량부채는 그냥이요. 미리 빼줬어요. 부채 서비스는 빼줄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나중에 빼줄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은 소득세는 해지만 법인은 법이 세는 해잖아요. 근데 감가 상급비라는 게 있었어요. 건물의 감가예요. 뭐의 감가다? 건물의 감가. 우리가 비품의 감가 같은 경우는 보일러 터지게 되면 경비 처리하죠. 근데 뭐의 감가는? 건물의 감가는 회계 처리지 경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4개는 포함된다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우리가 시험이 10월 26일이죠. 그럼 그냥이요. 공부양이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되죠. 공부가 감소해야 돼. 공부가 증가해야 돼. 증가해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세요. 학교론이 이제 평소 때는 잘 됐는데 그러니까 들을 때는 잘 되는데 집에 가면서서 자꾸 이렇게 떨어뜨린대. 그래서 얼굴 들고 가라고 그랬어. 그럼 공부가 감소하면 돼요. 공부가 증가해야 돼. 그럼 잘 얘기해보세요.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되는 거죠. 뭐가 감소하면 된다?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영업경비가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영업경비라는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영업경비 찾으셨나? 영업경비는 우리가 당연히 유지관리비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고 화재보험료라는 게 있죠. 이게 손해보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멸성 보험이에요. 소멸성 보험이에요. 그것도 들어가고요. 강고비, 인건비, 조급원 급여 들어가고 전기요금 들어가는데 조급원 급여는 들어가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소유자라면 소유자 급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개인적인 업무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전기요금, 전환요금, 재산서에서 들어가죠. 그런데 봐봐. 3번 있어요. 3번? 그러니까 뭐가 감소하면 안 돼? 공이 뭐야? 대동축당금, 부가 뭐야? 저당지비라기도 하죠? 감이 뭐야? 감가상각비죠. 소가. 소득세가 되죠. 이 네 가지 자부셔세? 그다음에 자본이득세는 양도득세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 재산세는 보유가세잖아요. 지금 영업이니까 보유인데 취득은 취득할 때 내죠. 취득세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 네 가지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오늘 할 게 거기 보시면 영업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오늘 요걸 들어갈 겁니다. 무슨 세? 영업소득세. 안 했었죠? 영업소득세 오늘 들어갑니다. 영업소득세는 소득이 있으면 그냥 세금을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우리가 순소득으로 순영업소득으로 시작할 수 있고 세전 현금 수지로 시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전으로는 세대원감이라는 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따라서 순대이감 이 네 가지가 나오는 추세예요. 우리가 순영업소득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순영업소득이 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주의하실 게 아까 여기가 대체충당금이었습니까? 대손충당금이었습니까? 대손충당금이라는 건 임대료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얘기해요.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대체여 대손이야. 손실을 봤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항목은 대손입니까? 대체입니까? 대체충당금이라고 돼 있죠. 대체충당금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영업경비에는 비품의 강가상각은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임대할 때 조방가구나 이런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해 줬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일정시간 지나면 대체해 줘야 됩니까? 그럼 대체의 정립금을 정리해 놓거든요. 이건 하나의 경비로서 처리를 한 거죠. 그런데 정보가 봤더니 이거는 이제 이 수선비 우리가 이 세법에서 수선비와 대수선비가 있어요. 수선비는 하는데 영업비 지출이 아니라 자본죄 지출로서 건물의 가치를 올린다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에 대해 과세를 해야 돼요. 그럼 아까 빼던 거에서 다시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이 저자분이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니은에 찾으셨습니까? 자 어때요? 임대업자가 투자자 임대부동산에 에어컨 주방기구를 일정기간에 교체하죠. 정립한 금액을 영업경비에다가 빼줬던 거죠. 대답해 봐요. 그럼 그냥 해요. 원래 빼줬어요. 빼줬죠. 경비처리를 한 거예요. 딱 봤더니 이건 수익이나 가치를 그냥입니까? 상승합니까? 과세해야 되거든요. 그럼 더럽게 그냥야 빼던 걸 다시 더해 주는 거야. 더해 주는 거예요. 자본죄 지출이니까. 그럼 세금공제가 된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들 원금 상한 분은 뭐예요? 원금 상한은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수익이 높아지는잖아요. 그럼 원금 상한은 그냥이다. 과세 대상이다. 세금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근데 이자는 그냥이야 은행이 가져가. 이자는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자는 세금공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상값비는 건물의 강가 건물의 강가는 영업경비에는 안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수익에 대한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강가됐다는 것은 수익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세금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지금 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면 세금을 좀 적게 내야 되죠. 그 아닙니까? 비용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많이 공제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세금공제가 가능한 게 있고 세금공제가 불가능한 게 있겠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대체충당금 있었어요? 있었고 있었고 원금상환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금상환문 세금공제가 가능 자, 어떻습니까? 아까 감가와 이자를 뺐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감가는 그냥입니까? 공제를 해 줍니까? 해 주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감가상각액이라는 게 있죠. 건물의 감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지급분은 세금공제에서 공제를 해줘요. 근데 과세 세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건 그러니까 과세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대체충당금 있죠. 대체충당금하고 그 다음에 원금상환문이 있죠. 이렇게 보세요. 자 얘네들은요. 대체충당금은 그냥입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올립니까? 올리고 원금을 상환했다는 건 없어진 거예요.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내 지분이 올라간 거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과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얘기해요. 근데 감가상각은 그냥이야 건물이 감가가 됐어. 됐다는 건 수익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자는 내가 가져가는 거야. 은행이 가져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공제해주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는 그냥이야 세공제가 가능해. 가능해서 빼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학교로는 두 가지 다 외우는 게 좋아요. 한쪽만 가능해나요. 여러분들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고 우리는 좀 적게 내려고 하죠.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공제되는 건 굉장히 건방지네예요. 그럼 얘는 안 건방적 건방적 건방지죠. 따라서 감이 겁도 없이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럼 얘는 플러스입니까? 빼주는 겁니까? 빼주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대체충당금과 원금상암금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만 빼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감이 겁도 없이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러면 빼는 건 뭐하면 빼는 거죠? 감이 못돼죠. 다른 것들은 안 빼준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얘기하세요. 감이 빼주죠. 이자 빼주죠. 이자지급분 빼주고 그냥이요 감가도 빼줘요. 그리고 감가는 비품의 감가와 건물의 감가와 건물의 감가와 건물의 감가를 빼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죠. 과세 소득 자 그 다음에 그냥이요 세율이 있어요. 세율이 만약에 30%다 0.3을 곱하거든요. 그죠? 영업소수세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세전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아직 안 나오는데 감정평가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려면 들어볼게요. 자 지금 순영업소득과 세전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 영업소수세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자 아까 저기 화면을 보시면은 순소득과 세전 차이점은 원금과 이자 차이예요. 뭐하고 뭐의 차이다? 원금과 이자 그러면 일로 오면서 원금과 이자를 빼줍니까? 빼주죠. 분위기 안 좋아서 이거 이거 차이예요. 이거 순소득과 얘는 이게 부채서비스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얘와 둘이는 그냥이다. 원금과 이자 차이다. 그러면서 대책충당금은 아까 빼줬어야 돼요. 다시 더해야 돼요. 더해야 되는 거죠. 이거 들어갔죠. 대책충당금은 들어왔는데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자를 뺐죠? 또 빼주면 됩니까? 이중으로 빼주는 거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이해를 해야 돼요. 맞아요? 원금은 빼면 돼요? 이게 뺐네?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더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원금은 그냥이다. 다시 더하자. 뺐으니까. 그죠? 한 번 더해야 되나? 미치겠네. 이자 뺐잖아. 또 뺐으면 안 되잖아. 원금은 뺐잖아. 빼야 될 거였어 이거? 아니잖아요. 더해야 되는 거죠. 원금은 그래서 원금 상업무는 더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더하고 감가는 빼주죠. 그럼 여기도 생각해 보세요. 자 가볼게요. 얘도 그냥요. 감이만 빼줘요. 감이만 빼죠. 감이만. 감가가 있으면 얘만 빼주는 거죠. 다른 거 빼주면 안 되죠. 그럼 얘와 얘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뭐와 뭐의 차이점입니까? 이자와 원금의 차이점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순대이감이라고 암기라고 그래요. 뭐라고? 순대이감. 그 다음에 세대원감. 세대원감. 그래서 감정평가시험 문제에 요 세대원감 순서대로 고대로 나왔거든요. 한번 출제가. 나중에 제가 평가 문제를 보여줄 텐데 근데 지금까지는 대체충당금을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다 순이감 순이감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암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아요. 따비세. 감이. 겁도 없이.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럼 우리가 그냥 감이로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럼 뭐하고 올걸 빼죠? 감가와 이자를 빼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따비세. 순대의 감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순대를 사가세요. 그래서 한 자녀분이 순대를 너무 많이 드시면 네가 순대를 다 처먹다니 감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순대감이어서 감이 빼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빼주는 건 오로지 못밖에 없죠? 감이 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세대원감에서 빼주는 건 감값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처음 하시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되거든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왜 순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가서 하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가볼게요. 페이지 354로 가보세요. 354로 가시면은 그 원리를 설명해 볼게요. 354로 한번 가보시죠. 가셨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순대법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가 순대법은 그기가 이 순대법이 순대법이 자본해수기간 회수기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순까지는 총투자액이 올라갑니다. 무슨 투자액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전후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가죠? 지분 투자액이 올라가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 원리를 알아셔야 되잖아요. 그 원리는 보세요. 갈게요. 지금 순소득까지는 순소득까지는 빚을 뺐어요? 아직 빚을 안 뺐어요? 안 뺐죠? 이거를 지금 해야 내가 나중에 승수법이 편해요. 그죠? 조순까지는 총투자 돈은 지분투자 저번에 얘기했죠? 예.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는 건 또 다 까먹으니까 자 볼게요. 터치 갈게요. 여기까지는 빚을 뺐어요? 아직 안 뺐어요? 안 뺐죠? 안 빼고 만약에 얘가 2억이 계산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전체 금액이 20억이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총순까지는 아직 빚을 뺐다? 안 뺐다? 안 뺐으니까 20억 대비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10억으로 갑니까? 20억으로 갑니까? 그럼 무슨 투자에 가죠? 총투자액에 대한 순소득을 보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10%가 이제 그 수익률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세전과 세우는 그냥입니까? 빚을 뺍니까? 뺐다는 것은 타인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럼 내 돈을 얼마 투자했다는 거죠? 10억에 대한 지분 투자로 계산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럼 지분 투자로 계산하니 자 순소득이라는 2억에서 그냥이 되어 원리금을 빼야 돼요. 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제가 할게요. 이 총순까지는 아직 빚을 뺐어요? 안 뺐어? 뺐어? 안 뺐어? 위자를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럼 저당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전체 얼마로 간다? 20억으로 가는 거죠. 총투자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간다? 총투자액이 올라가요. 대답해요. 다음 넘어가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전우는 그냥 부채서비스를 뺐어요. 뺐다는 건 타인 돈을 빼야 되죠. 이자를 빼야 된다는 것은 내 돈이 10억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전우는 무슨 투자? 지분 투자로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거기에 354페이지 승수법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이 총순까지는 어떤 투자액이 올라가고? 총투자가 올라가고 전우는 지분 투자가 올라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네가 언제 얘기했어? 그러지 마시고 얘기했다고 하셔야 너무 가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오시면 마지막으로 페이지에 가시면 336으로 갈게요. 이거 이제 마무리하는데 336으로 가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각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나요? 운영시에요? 매각시에요. 매각 매각의 현금 흐름도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거기 보시면 지분 복귀액이라고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각 현금 흐름이에요. 매각에 대한 현금 흐름 자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돈이에요. 내돈이 취득 때 들어갔죠? 20억 그럼 운영 때 들어옵니까? 처분 시 들어옵니까? 처분 시 그럼 이건 처분 시의 현금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영업 현금 흐름입니까? 매각 현금 흐름입니까? 매각 그럼 지분이 복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에요. 우리가 최초의 지분 투자에 대한 결과물을 계산한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 투자가 처음에 투자한 지출한 원래의 지분 투자액이 들어오겠죠? 보유기간 동안에 저당 지분액이 납입하고 원금 상안부는 없어져요. 지분으로 형성이 돼요. 나중에 가치가 올라간 것도 다 지분으로 복귀 되죠? 이렇게 보신다면요. 매도가격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매도가격이 양도가격이에요. 25억으로 시작을 하죠. 양도가격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 매각대금이라고 나왔거든요. 총 매각대금 자 아까 따라해보세요. 경비내고 빚갚고 세금내고 매부터 내는 게 뭐죠? 경비부터 내요. 이해하셨습니까? 매도경비가 중개수수로 나가겠죠? 매도경비가 나가고 그럼 나오는 게 순매도액이 되겠죠? 순매도액이 되고요. 만약에 자 10억을 저당을 빌려서 5억을 원금을 상환하면 아직 5억은 상환했어요? 아직 안했어요? 그럼 상환하지 않았죠? 무슨 상환? 미상환 미상환에 대한 저당장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세전이 되어 세후가 되어 세전이 되죠. 세전 지분 복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시면 자본이득세라고 되어있죠? 이걸 제가 뭐라고 했죠? 양도도수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세후가 되겠죠? 세후 지분 복귀에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 이렇게 암기하시는데 아까 제가 매도가격을 총이라고 했죠? 총순전후라는 게 똑같잖아요. 그죠? 빼는 것은 그냥입니까? 비비세입니까? 그럼 경비내고 빚갚고 세금 내죠? 똑같아요. 우리가 나왔던 게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이고 10원 빼면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인데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반드시 큽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까? 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같고 그 다음에 양도차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2번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2번 문제 1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떨까? 클 것이다,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4번 있어요, 4번? 적절하면 세금이 있나요? 없죠. 그럼 세전과 세후가 어떻게? 같을 것이다. 화이팅 하세요. 시험 문제는 이 정도 위주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몇 번이 정답? 정답 5번, 순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영업경비가 재산세에는 들어가잖아요. 차감하나 영업소공세는 차감한다, 차감하지 않는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체크하셨죠? 이게 기춘문제를 돌려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정답 몇 번? 5번, 1번 갑니다. 유효총소득과 가능총소득이 바뀌었죠? 포함이 맞아요? 2번 불포함이 맞아요? 3번, 4번은 클 것이다, 둘 다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라고 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335페이지, 좀 힘드시지만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볼게요. 335페이지 가시면 335에 확인 예제 문제라는 게 있나요? 처음 하니까 지금 도와드려 볼게요. 지금 임대주택이 몇 년간이죠? 1년간. 운영실적에 대한 것이다. 다음 틀린 것은. 아까 제가 가공기 유용수는 적으라고 했죠? 그럼 호당 임대료가 얼마예요? 600이죠. 임대 가능호수가 40호죠? 그럼 그걸 곱하면 2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공실을 빼야 되죠? 그럼 2억 4천만 원에서 2천 4백만 원을 빼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해설해 보시면 2억 1천 6백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해야 돼요. 영업경비를 빼야 돼요. 운영비용이라고 돼 있죠? 운영비용과 영업경비용은 똑같은 용어거든요. 그럼 1천 6백이라고 되어 있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순영업소득이 2억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갔고. 부채서비스액은 원리금을 얘기하잖아요. 원리금이 지금 9천만 원이죠? 그러면 2억에다가 9천만 원을 빼줘야 되죠? 9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세전이 얼마가 되겠어요? 1억 1천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 화이팅! 아까 순대가미 기억하시죠? 영업소득세는 순대가미로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그래서 영업소득세는 순대가미로 한번 해보자. 순위감도 맞지만. 아까 순대가미죠. 근데 보통은 대체충당금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왔어요. 순위감 순위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순대가미에서 순대를 빼줘야 돼요. 가미를 빼줘야 돼요. 가미를 빼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순서득이 지금 아까 얼마였죠? 2억이었나요? 대체충당금은 없죠? 감가상각비는 얼마죠? 천만 원이죠. 그렇죠? 1천만 원. 이자지급분은 융자이자는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거 3천이 되나요? 그럼 2억에서 3천 빼면 1억 천이 가세도둑이라는 거죠. 1억 천. 1억 7천 참. 1억 7천. 가세도둑이 1억 7천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7천만 원. 이거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세율이 30%죠? 그럼 여기다가 0.3을 곱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얼마다? 5천 1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아까 1억 천만 원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5천 100만 원을 빼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 5천 9백만 원이 세후가 되겠죠. 그럼 몇 번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4번이 5천이나 5천 100만 원이 되겠죠. 아시겠죠? 다시 돌아갑니다. 호당 임대료가 지금 600인가요? 가구호수가 40호인가요? 가능 총소득이 얼마죠? 2억 4천. 공실이 10%죠. 그럼 2천 4백만 원을 빼면 2억 1천 6백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니까 영업 경비가 1천 6백입니까? 그럼 2억이 딱 떨어진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원리금이 아까 융자액이 얼마였어요? 아까 융자에 대한 원리금이 9천이었나요? 그럼 세전이 1억 1천만 원이 되죠? 그럼 무슨 세를 구하라는 거예요? 영업소수세. 대체 충당금은 없었죠? 그럼 2억에서 아까 감가 1천, 이자 2천이니까 3천을 빼니까 1억 7천만 원이 가세 소득이 되죠. 여기다가 0.3을 하니까 5천백만 원이 영업소수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여기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원. 5천이 아니라 5천 1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세금 5천.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3개 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 마지막에 풀어드리는 게 이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가공기, 유용순, 부세영세 그래서 가공기서부터 가능성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빼셔서 영업소수 가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순대의 이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빼주는 거죠? 감가와 이자를 빼준다는 걸 꼭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셨죠? 됐습니다. 조금만 쳤다가 갈게요. 씻으세요. 감사합니다.